오늘 한국전력, 한국수력, 원자력 등 에너지 관련 16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나주 혁신도시에서 열렸습니다. 재생에너지 제한에 방점이 찍혀있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한전의 오랜 누적적자 구조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기가 필요 이상으로 넘치게 생산되고 있다는 이유로 향후 7년간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신규발전 허가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력망을 관리하겠다는 현 정부의 개통포화 해소 대책.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장에서 여야가 적절성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 준비되지 않은 탈원전 정책이 자초한 규제라고 추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이야말로 모든 부분에서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누적 부채 200조를 넘긴 한전의 적자 문제를 놓고는 여야를 막론하고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적자의 원인, 해소 대책에 이르기까지 한전의 추진 의지와 현실성의 의문보를 제기했습니다. 한전은 산업부에서 알아서 하겠지, 정부에서 알아서 하겠지, 정부는 국회가 어떤 데 하겠지,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책임은 한전 사장에게 있어요. 한전의 재정건전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자체산 재평가나 남서울본부 매각처럼 현실성 없는 내용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싼 공방도 치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감 기간에 자료 제출 누락을 두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2년 만에 열린 현장 국감에서는 또 영광 한빈원전 1, 2호기처럼 설계 수명이 끝난 원자력발전소의 수명 연장 여부는 지역민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누적적자의 허덕이는 한전이 한전 에너지공대에 연구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맞냐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국정감사가 열린 한전 주변에서는 도서지역 발전소 전력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과 한수원 근로자들의 국가개혁법 준수 여부 등을 촉구하는 집회 등이 연달아 열렸습니다. MBC 뉴스 주연정입니다. MBC 뉴스 기상캐스터 배혜지입니다. MBC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 MBC 뉴스 김혜지입니다.